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 의결서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검사의 본분을 넘었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강청완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수사와 수사권 조정 등이 이뤄지는 국면에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그제 조남관 대검차장 등 참모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힘들겠지만 잘 버텨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의결 유지도 공개됐습니다. 징계위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부를 우스갯거리로 만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 1위에 올랐는데도 지난 8월 이후 여론조사 후보 명단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검사의 본분을 넘어섰다고 봤습니다. 윤 총장 측은 대부분 증거 없이 추측에 의한 내용이라며 소송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강청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멘